한 번 할게요 아 그럼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둘 셋 오해 오늘의 주인공 오해 공연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도착 여행은 또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도착 또 일을 보러 오고 뒷부분이 안 되죠? 정복이 안 되죠? 안 되죠? 우압 굉장히 편하게 놀러 오셔도 돼요 여기가 딱 유명한데 드세요 드세요 이번엔 랩플레이션은 어떻게 늦춰? 저런 눈빛을 할인? 느낌있다? 이야 역시 아 프로젝트! 재미있어 그래로 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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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로 잡을때 캐린씨는 그래로 날 만화할수 53D 혜연아 찍은거 봤어? 이렇게 편하게 찍을거야 조금씩 움직여놔 오늘 홍일쌤이니까 나는 주로 얘 째려봐요 그럼요 제대로 째려봐 좋아요 체리씨가 이쁜척하고 둘은 등을 안고 해서 재밌겠다 나는 완전 예쁘게 해줘 난 준비됐어 난 진심이야 나 사랑해 이렇게 해? 자 떡볶이의 정석 이것이 떡볶이다 자 떡볶이의 정석 이것이 떡볶이다 그래 떡볶이 떡볶이의 떡볶이도 우리집집집 떡볶에게 떡볶이 나의 떡볶이 타이버 떡볶이의 떡볶이 떡볶이의 질의 너무 맛있다숭아 항상 연주를 만들고 싶어서 갈색을 못해 진짜 잘가고 블루 구희 블루 구희는 힘이 되어서 보니 쉬우고 상빵도 그리기도 광고 눈치지마 바 eye 그냥 아이쿠라 대박 아까 저거 마지막은 아 진짜.. 하늘정완보 이런거구나 그런 느낌이야 근데 실래야 그게 진짜 Repl과 와 대박이다 난 여의도는 진짜 안오거든 예스 예스 대박 근데 언니 여기 사람 많다 그러지 않았어? 사람 많다 그러지 않았어? 지금도 사람 많은가? 그랜드 오픈 입꼬 예스 나 이제 인싸야 이제 인싸야 인싸이기 내가 너 찍어줄까? 내가 이따 찍어줄까? 내가 이따 찍어줄까? 휴게틀 인싸 먹으러 왔는데 진짜 맛있어 저녁 날씨가 없어졌다 예스 네네 진짜 예쁘지 우리 5월 전에 한 번 더 만나요 안녕 안녕